옥만장자의 타이어를 그냥 가로줬을 뿐인데 우째 이런 일이 선행 테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미국의 트럭 운전기사와 옥만장자와의 만남 트럭을 타고 달리던 한 분이 미국 뉴저지의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리무진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인데 자동차는 서 있고 운전기사는 차를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죠 그것을 본 그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서 내려 리무진 운전기사에게 가서 물었죠 차가 고장났나요?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리무진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어 타이어마저 바람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트럭 운전기사에게 펑크가 있어서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환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요 그때 리무진의 창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트럭 운전기사는 깜짝 놀랐죠 세계적인 재벌 뉴욕의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땡큐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트럭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예 내일이 발렌타인데인데 제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 열두 송이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씨가 보낸 장미꽃이라면 제 아내가 감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트럭 운전기사의 주소를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다음날 트럭 운전기사의 집에 어떤 사람이 상자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상자를 여니 장미꽃 24송이와 편지가 들어 있었죠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발렌타인데이에 행복을 빕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추신 그리고 당신 집안의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대개 약간의 돈만 지불하고 나머지 큰 돈은 장기 대출로 10년이나 20년 동안 갚아 나갑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그분도 집을 사느라 은행에 많은 빚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빚을 트럼프씨가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타이어 바람만 넣어주고 갈아주는 것을 도와줬을 뿐인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인데요 대통령 이전에는 베스트셀러 작가, TV쇼 진행자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셀럽이었으며 상당한 부동산 재벌인과 동시에 말 그대로 미국 상류층 그중에서도 여피족 라이프의 전용이었죠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최고령으로 취임한 대통령이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부동산을 포함해 가장 보유 재산이 많은 대통령 기록을 보유 중이며 로널드 레이건에 이은 미국 역대 두 번째 유명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하여 조지 HW 부시 이후 28년 만에 재산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죠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절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폐인이 되어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는 예전엔 술을 종종 즐겼으나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한 형을 보고 트라우무에 걸려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하죠 지금도 술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때 상대방 정상도 술을 못 마신다고 합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술을 안 먹는데 자기가 술을 먹을 수는 없으니 트럼프의 이런 식성 때문에 정상회담 한 번 당첨되면 의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의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채식주의자나 혐주가 혐용가인데요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예외입니다 푸틴은 기싸움을 자주 하기도 하고 러시아와 회담을 하는 나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편이기에 푸틴은 트럼프 면전에서도 열심히 말수를 말아먹었죠 트럼프는 담배 역시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악관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관료들은 다 헤엄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장관들도 백악관 보좌관들도 트럼프 앞에서는 담배 냄새 안 풍기게 철저히 입을 가글하거나 아예 일부 인사는 이걸 계기로 금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즐기는 기후식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평소 회식장에서 보통 고기와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는데요 회식가라서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 많이 먹으며 육식주의자답게 특히 스테이크를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패스트푸드 또한 굉장히 좋아해서 백악관을 방문한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햄버거 푸페까지 차려줬을 정도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평소 만찬장에서 보통 오렌지 주스를 시키며 보통 때는 코카콜라를 즐긴다고 합니다 집무실 책상에는 아예 누리면 백악관 직원이 코카콜라 제로를 나오게 하는 빨간 단추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의 타이어를 갈아줄 여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1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